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25년간 유지되던 이 거래 끝내 뒤집었습니다 북한의 주택 돈주들 한바탕 발칵 뒤집어졌으며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은 얼마나 김정은이가 다급하고 달러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아시아프레스의 소식과 저의 WTR 소식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내부 마침내 주택 매매 단속 시작 비사회주의적 현상 엄중 처벌하라 정착된 지 25년 된 주택시장 통제는 혼란 초래할 가능성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주택 대부분은 국가 소유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주택은 암암리에 매매되어 불법이면서도 실질적인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주택 거래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후반 북부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 취재협력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그는 인민반장을 통해서 이사, 동거, 주택 판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이 친척 방문, 가정 불화, 분가한 세대들에 대해서도 모두 등록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불법 동거나 직장 이탈자를 단속하기 위해 시작된 호구조사지만 표적이 된 것은 주택 거래라고 했습니다 당국은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주택을 파악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거래에 규제와 처벌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무상 배정이 원칙이지만 1960년대부터 주택난이 심화가 됐습니다 국가의 공급이 인구 중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주민 사이에서 타인과의 동거는 일반적인 형식이 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최악의 기근으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유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서 공공연하게 매매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주택매매는 입사증, 거주 등록증을 사고 팔며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서부터 지방 소도시에 오래되고 작은 집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협력자들은 이번 조치가 돈주, 신흥 부유층들이 집을 지어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돈주들은 도시건설대나 무역회사에 돈을 대고 집을 건설해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장사를 합니다 당국으로부터 건설해 주인들이 생겨나는 비사회주의 행위를 엄중하게 법적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시건설대는 행정기관 산하의 건설기업을 말합니다 더불어 이번 지침 이전에 행해진 기존에 있던 주택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어서 돈주들이나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지만 거의 25년간 정착회원 주택매매 거래가 전면 금지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가 아시아프레스의 이 소식을 북한의 내부 WTR 소식통에게 보내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 의해 김정은이가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내부 소식을 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송산TV 정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아시아프레스의 마침내 김정은 주택매매 단속 시작 비사회주의적 현상 엄중 처벌하라 정착된 지 25년 된 주택시장 통제는 혼란 초래할 가능성 이 기사에 대해 저희가 6일 동안 개성에 있는 R 소식통과 또 해주에 있는 R 소식통, 함경북도에 있는 R 소식통 세 친구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25년 동안 공공연하게 주택 거래하고 또 거기에 안전원들이 좀 끼어서 중간 거래를 해먹던 이런 주택매매 거래를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은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돈주들의 주택 거래에 대한 한마디로 옥조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성은 전연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성에 있는 R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에서 한 돈주가 무려 16채나 주택을 소유한 것이 이번에 북한 검열에서 들켰습니다 한두 채도 아니고 16채 이상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개성에 있는 이치가 다른 친구, 자기의 딸에게까지 주택을 소유하게 한 것을 합치면 30채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자 개성에 있는 국가 보이성에서 신속하게 국가 보이성 중앙의 자료와 함께 조사 내용을 올려보냈는데 이거는 충격적인 한마디로 무엇이다? 한두 채도 아니고 30채, 3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며 평양에서 국가 보이성 수사대가 직접 내려와서 이 30채를 소유한 이 사람과 그 조직들의 관계를 캐봤더니 전년에 있는 돈주들도 이렇게까지 해먹을 줄 몰랐다며 싹 다 몰수해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개성에서 터졌다라며 그 사람과 그의 친척, 아니 그의 딸, 그의 친구가 소유했던 30채의 개성에 있는 집들을 바로 열고 단층집 포함 싹 다 몰수를 해라라는 국가 보이성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모름직이 이 개성의 사건 때문에 확대되지 않았나라는 소문도 있지만 자, 해주 소식통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올해 3월달과 6월달 또 7월달에 총 3번에 걸쳐서 주택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사리원과 해주에서도 터졌습니다 자, 사리원에 있는 돈주 A씨는 이 친구가 대담하게도 사리원시 안전선과 선을 잡고 그러니까 커렉션을 갈다는 이야기죠 안전선과 선을 잡고 3년 동안 아파트 또 단층집 또한 허물어져가는 하모니카 집을 포함해서 이 친구는 아예 저직적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가로열고 사리원시 안전성의 묵인 하에 차려놓고 최소한 60채 이상을 돌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 팔고 이 회사에서 소유한 주택 60채인데 이 60채를 가지고 또 뭐 했나 한 아파트에서는 아예 여인숙 사업까지 했단 말입니다 여인숙 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관보다 좀 싸게 방을 빌려주고 여기서 숙박을 하게 하면서 돈을 조직적으로 벌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리원 안전부와 같이 짜고 했기 때문에 뇌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곳은 없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돈주들의 주택거래에 대해 발칵 뒤집어라 뒤집어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 이 사리원 씨 땡땡 분주소장과 이 팥줄소장이죠 분주소장과 그 땡땡 안전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함께 하던 이 안전원들이 이 안전원들이 순식간에 뒤통수를 쳐서 뒤통수를 쳐서 국가 보위부와 협조하에 이 돈주의 주택 돈주의 하모니카 집과 일반 주택 단층 아파트 60채 이상을 싹 다 강제 몰수한 이후에 이 주택 돈주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이 신소문, 항소문이죠 신소문을 써서 중앙당에 올려보냈는데 오히려 그 신소문이 더 이를 확대시켜 황해 남북도로 돈주들, 주택 돈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해라라는 대반전이 터졌다라고 해주아을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함경북도 R 소식통이 아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돈주들도 돈 많이 벌고 또 함경도에 있는 당 간부들도 이 시들 때문에 돈을 벌고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도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뭐가 터졌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함경도 출신이었던 돈주가 원산에 가서 큰 건설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평양에까지 건설사업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 건설사업에 투자를 했던 이 돈주가 주황당에 있는 간부하고 짜고 평양에 있는 어떠한 건설을 몇 년 전에 건설사업을 해서 그 아파트를 다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한층 또 다른 아파트의 한층 가로열고 내 집에서 평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층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층 이렇게 평양에 있는 아파트 수십 개의 그 집을 팔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했나 여기서 마약을 하고 또 평양에 있는 예술단 예술 여성 성원들 데려다가 술 파티 고기 파티하고 또 평양에 있는 20대 30대 여대생들 데려다가 마사지하게 하고 불법 퇴폐 영업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번에 터져 나온 문제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북한 건설 던주들이 평양에 아파트에서 불법 퇴폐 영업하던 소식은 계속 이어 왔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이 소식이 김정은의 한 대까지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시작됐으며 이 황해 남북 개성과 황해 남북도 또 저기 함경 북도와 평양까지 발칵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건설, 주택, 거래, 돈주들은 칠성판을 등에 쥐고 사업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에 앞으로도 이런 퇴폐 영업과 아파트, 주택 일반 단청집까지 불법적으로 하던 이 거래 이거를 김정은이가 25년 동안 하던 것을 왜 끝내 뒤집었느냐 첫 번째는 돈주들을 저여가지고 돈을 뺏겠다라는 의지 김정은의 고도의 전략 두 번째는 이런 충격적인 주택 거래를 통한 비사회주의 행위 뿌리를 뽑겠다는 것 가장 결정타는 바로 평양 아파트에서의 불법 주택 거래와 퇴폐 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저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그 전부터 이제 평양에 있는 저희 R 소식통에 뭐 한때는 돈주들 하면 최소한 한국 돈으로 뭐 한 5억 10억 어떤 돈주는 뭐 한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의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공개 처형 후에 북한 주민들의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으며 이젠 당 간부들까지도 김씨 감은 3년을 못 간다 라는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내부혁명조직인 WTR 소식통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지 12년 차가 된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 또한 최악의 경제난 또 여기서 돈주들을 사정없이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해마다 이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이 기상이 계속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농사는 해마다 흉년에 흉년 그러니 우리가 정송산TV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폭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소고기 유통업자 공개 처형 후 후폭풍 거세 최근 북한 당국이 소고기 불법 유통업자들을 공개 처형한 사건 이후 북한 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에 주도하에 양강도 해산비행장에서 공개폭로 모임을 열었습니다 또 2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소고기를 유통한 1당 9명을 공개 처형하고 14명을 무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 특별재판소가 낭독한 이들의 범죄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과 너무도 판의에 고의적인 날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사건과 관련된 논란도 많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공개 처형할 줄은 몰랐다라며 불법 소고기 유통 업자들을 처형한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인민군 특별재판소는 이들 일당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2,100마리의 국가 소유의 소를 잡아서 팔아먹는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들은 우리 북조선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대역 재인들로 3대를 멸족해도 부족하다라고 주민들에게 공개 처형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인민군 특별재판소도 그들이 불법적으로 소를 도축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라면서 다만 불법적으로 소고기를 유통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땅에 묻힐 자격이 없고 3대를 멸족해도 부족한 특대형 범죄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2월 말 양강도 원거리 수송사업소 소속에 냉동 차량 한 대가 소고기 3톤을 3톤가량을 싣고 평양시로 진입하려 시도하던 중 강동군에 있는 국가 보이성 산하 10호 초소에 위해 저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역에 구제역이 발생해 두족 동물 소 관련된 동물 두족 동물 우제목 동물 두족 동물 고기의 이동과 판매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지시가 사법기관들에 내려진 상태였다라며 그런데 많은 양의 소고기를 이동하려해 10호 초소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처형된 사람들 속에는 도상업관리소 사호공급여성판매원도 있었다라며 이들이 처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업관리소 판매원을 통해 양강도 사호대상 간부 도당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급할 소고기를 구제역에 걸려 도축한 소와 소고기와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위당 간부들에게 구제역에 걸려 도축한 소고기가 공급됐고 이것이 범인들을 특대형 범죄자로 몰아 시신도 찾아볼 수 없게 처형한 이유라는 게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양강도에서 불법 소고기 유통업자 9명을 공개 처형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구제역이 퍼져 도축한 소기를 팔아먹은 것이 공개 처형을 할 제목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소식통은 소식통은 실제 구제역에 걸려 도축한 소는 400마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염소와 양 돼지였는데 그것을 다 합쳐 마치 소만 2,100마리를 팔아먹은 것처럼 제목을 날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 개 군에서 키우는 소를 다 합쳐야 보통 500마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공개 처형은 반드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수표 사인을 받는데 김정은이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았으면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며 지금 사건의 내막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며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익명의 소식통이 아주 중요한 워딩으로 이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왜 당간부들까지도 이제는 김씨감은 3년을 못 넘긴다 사실상 3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익명의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 당간부들이 가장 정확해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12년 동안 수천 명의 고위 당간부들을 처용한 김정은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얼마나 많은 당간부들이 처용됐느냐라며 사실상 김정은 앞에서 설설 기는 박종천 김정은의 김정은의 딸 김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설 기는 박종천의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한다 김정은의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 공포 정치의 끝판 끝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의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닫아 맺는데 현재 북한의 최악의 외환안에 김정은의 대대적으로 돈주들까지 체포를 한 이후에 돈주들의 인민폐와 달러를 대몰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달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라며 하다하다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까지 교황당 간부들까지 월급과 배급을 못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코로나를 막겠다며 김정은의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닫아맨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을 멸망시키는 윤활류가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서식통은 사실상 북한 경제의 약 98%는 북중 무역과 북중 밀수 밀매 아니었나 라며 3년 동안 김정은의 북중 국경을 닫아맨 이후에 현재 북한에 얼마나 많은 돈주들이 돈을 몰수당하는 것도 몰수당하는 거지만 전량세대로 전락한 사태에 북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돈주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라며 김정은 정권 이 3년 동안 정말 북한 역사상 당중앙위원회 전원의 일을 1년 동안 두 번 세 번 한 이게 무엇이겠나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의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 당 간부들까지 12년간 김정은을 지켜보니 안 되겠다 김씨 가문 3년 내에 붕괴가 되거나 붕괴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당 간부들의 이야기들이 평양과 주요 대도시들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비교 사실상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까지 이어진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김정일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당 간부들 흰살 잎살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한 월급도 제대로 주었습니다 김정일 고난의 행군 시대에는 당 간부들이 굶는 당 간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 고난의 행군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김정은 당 간부들의 월급도 못 주고 배급도 못 주는 이 충격적인 사태 그러니 당 간부들이 충성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우리가 집권을 한 집권을 한 이후에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다시는 배고픈 시대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지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도 자기네끼리 뜻이 맞고 통하는 당 간부들끼리는 뭐에 안주면 이거는 김정일 장군님 시대하고는 완전히 틀린 김정은의 저 행포 이제 김씨감은 3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3년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소문들이 그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평양 소식통이 전해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WTR 소식통도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강력한 김정은 옥조이기 한미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북핵 김정은의 육해공군 쑥대밭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의 WTR 내부 소식통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 김정은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이 호랑이 같은 존재다 그러니 탈북민 너희들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한 부분도 그어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뿐이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러시아 박사를 내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멸망 나아가 북한 농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능히 북한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한미일 동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한글자막 by